5월 가정의 달 첫 주 동물농장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어린이날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일요일하고 어린이날하고 겹치면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정말 예전 학창 시절에 어린이날하고 석가탄신이라고 겹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 아이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일요일하고 어린이날하고 겹치니까 한 번에 싹 하니까 돈도 절약되고 있어요. 네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5월 달에는 정말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요. 15일은 스승의 날, 17일은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가 있겠지만 달력을 자세히 보면요. 5월 11일은 입양의 날, 19일은 발명의 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일은 방제의 날이고요. 31일은 바다의 날이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5월은 가정의 달로 합시다. 자 우리 동물 가족과 함께하는 TV 동물농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대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주택단지. 이곳에 집안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든 문제의 동물이 있다는데. 누구세요? 네 동물농장팀입니다. 잠시만요. 어떤 녀석일까 긴장되는 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개우고서 빛나서요. 지금 좀 위험하실 텐데. 위험하다고요? 일단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오 카메라를 향해 달려오는 개아리. 육중한 덩치에서 풍겨나오는 아우라의 제작진. 오오 잠시. 겁먹었다. 겁먹었어. 얘 안 물어요? 얘는 착한인데요. 얘는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예요. 아 그래 착한 애구나. 생긴 것만 보고 오해해서 미안해. 오해해서 미안해요. 겁먹긴 장난인데. 오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황강피디 마치 뭔가에 쫓기듯. 온몸을 털어내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오 깜짝이야. 뭐가 날라나요. 마당 특히 이 소나무 주변에 무언가 나가다니고 있다는 것. 일단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요? 네. 그걸 안 믿어. 이거 뜯고 씻어야 됩니다. 이거 뜯고 씻어야 됩니다. 문 열어준 따님이 괜히 그런 묵장을 한 게 아니라는 아버님 말씀에 따라. 자 제작진도 온몸 구석구석을 완전 무장한 뒤에 문제의 소나무 근처로 조심스레 다가가 보는데. 진짜로? 벌이 있다고 집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저 소리가 너무 싫어요. 나무 주변을 사납게 날아다니는. 그 벌집이 있나요? 공포의 동물. 그 정체는 바로 벌. 그냥 몇 마리가 아니라 벌떼다 벌떼. 엄청 많아요. 이거는 구조대에 숨어야 되는데. 날아다니는 벌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이거는 전집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못 가지고. 가까이 소분이 서로 그냥 꽉 엉겨붙어 있는 게 얼핏 봐도 그 수가 엄청나 보인다. 천마리 넘겼어요. 네. 천마리 넘겼어요. 아니 이 많은 벌들이 대체 언제부터 이 집에 나타나게 된 건가요? 진짜 진짜. 아니 이건 어떻게 촬영한 거예요? 까치가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밖에 뭐가 일이 있나 해서 창밖을 보니까. 못 했어요. 지구 재앙 온 것처럼 저희 마당을 다 덮은 거예요. 벌들이 놀라실 텐데. 소란스런 까치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니 마당은 온통 날아다니는 벌들로 새까맣게 뒤덮여 있었고. 조금 있으면 가겠지 싶어 기다려봤지만 돌아가긴커녕 벌들은 집 마당에 있는 소나무에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대로 눌러앉아 버렸다는 것. 아니 이게 웬일이래. 진짜 위험한데요. 하나 쳐봤어요. 메뚜기 때처럼 마당이 전체가 까맣게 변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뭔가 싶어가지고. 아니 벌이 한두 마리만 주변에 날아다녀도 지뢰 겁을 먹기 마련인데. 이 많은 벌들이 그냥 한꺼번에 때로 예고도 없이 찾아와 마음대로 자리를 잡고는. 마치 처음부터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 무서운 기세로 마당 곳곳을 누비고 다니니. 허 참. 뭔가 또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졸제 식구들은 집 주인이면서도. 나 나 몰라 나 몰라 나 진짜 미안. 큰 소리도 못 내고 객 식구인 벌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다는데.